그럼 키는 원키로? 음... 네. 원키로? 네. 아, 그냥 지금 이걸로? 네. 이거는 원키가 아니라 한 키 내린 건데요? 그래요. 한 키로. 그러면 김유나 씨의 봄날을 간다라는 곡. 그럼 반카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요? 해봐요? 네. 알겠습니다. 뒤에는 보쌔로 가시나요? 아, 뭐 비슷하게 가겠습니다. 봄날이 가고 이렇게 가네요. 그쵸. 봄날이 다 갔어요. 아, 되게 여름이네.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절여 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봄날은 간에 무심히 꽃잎은 진해 바람에 머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 가만히 눈 감으면 가만히 잡힐 것 같음 아련히 남만쁜 추억 같은 것들 봄은 또 곧꽃은 피고 또 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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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 완전히 보내버렸네 뒷부분 하이라이트 있었는데 끊어가지고 괜찮습니다 1절 주의가 있어서 저희가 연습한 거 말고 다 1절 빨리빨리 멘트도 하고 해서 노래 진짜 잘하죠